다음 곡은 해운대 에레디어스와 용두산 LAG인데요. 부산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이죠. 부산의 웬드마크입니다. 용두산 LAG. 아마 부산을 방문하신 분들은 용두산 공원을 아마 한두 번 다 보셨었는데 아름다운 쇼을 다 만들어 갔었을 겁니다. 부산 타워가 있고 이수심 장군 동상도 있고요. 그곳에 좋은 곡이 있습니다. 용두산 LAG죠. 동상 LAG는 A만이라고 하겠습니다. 하나 둘 셋 셋! 용두산 LAG. 용두산 LAG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